오늘 국내 상시 양지수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다시금 2,800선 아래로 내려오게 됐고요. 오늘 개인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대부분 부진한 흐름이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우세한 하루입니다. 이제 수급의 기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은 SP인베스트 유세벽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수급이 약해진 배경과 함께 오늘 시장의 하락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엔비디아의 하락이 큰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 구간 레벨에서는 조정이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거기에 따라 좀 밀려주는 모습을 어저께 연출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중심 또한 오늘 이제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좀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이 왔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하락하는 요인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한 조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KPEX 글로벌 IT 기업들의 성장 동력인 KPEX 증가 속도는 지금 거의 정상 부근에 올라왔다라고 보고 정상화가 되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이제 EPS 속도가 이제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증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글로벌 미국 증시잖아요. 미국 증시에서 오늘 3만여의 날입니다. 그렇다라면 옵션 만기일이 옵션 만기나 선물 만기일 때는 내려갔던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은 이제 오늘 미국 증시는 좋을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 이때는 우리 증시가 좀 안탐포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박스 그러니까 2,800포인트를 올라서기에는 다소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드에서는 오늘 이제 한 템포 쉬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의 반독을 기다리는 개인적인 투자자분들은 또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업종을 확인해 볼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에서 선택한 업종은 뭘까요? 일단은 전력도 좀 눈에 띄고 미용 의료기기 외국인들 오늘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관 쪽에서는 방산 연속적으로 사고 있고 화장품도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력하는 섹터를 고르기가 오늘 저는 솔직히 쉽지 않았거든요. 약간 섹터 내에서 대장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종목 혹은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대표 종목들을 좀 사는 하루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 딱 봤었을 때 눈에 띄는 건 하나 있죠. 전력. 전력. 결국에는 이 전력을 먹는 하마 AI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그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체 수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게 이와 관련해서 수출을 또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향 그리고 동남아향 글로벌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섹터는 사실은 방산이에요. 방산인데 방산은 지금 상당히 대표되는 종목들이 있죠. LIG 넥선이라든가 하나의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갑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신 있게 달려들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 구간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는 바닥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눈에는 계속 넣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력, 방산, 화장품 할 것 없이 주거니 받거니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좀 순환매 흐름이 연출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이 섹터 내에서 선택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 메디톡스를 골라봤습니다. 메디톡스의 히알루루산 필러 아띠에르가 첫 해외 진출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필러라고 하면 이것도 또 K-뷰티, 미용, 의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디톡스도 K-뷰티의 후발 주자 종목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메디톡스라는 종목이 지금 가격대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12만 5천 원에서 15만 원. 그러니까 그 박스 구간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대용제약과 그리고 휴젤과 덩시 큰 애들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정 소송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리젝트 사유가 또 너무나 웃기게도 증거, 무조건 내야 되는 서류들을 누락시켰다. 이런 것들도 공시에서 나오고 있고 조금 노이즈가 있는 종목인데 이런 모멘텀이 있겠지만 K-뷰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눈담아둬야 될 종목인가라고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으로 좀 일시적으로 튀어오를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탈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아주 썩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아니라서 좋은 의견은 솔직히 드리기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늘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된다. 오히려 기존의 메디톡스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탈출이 좀 어려워는 보이죠. 그렇다고 이 종목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K-뷰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끈다라기보다는 후속 주자가 될 수는 있겠죠.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진짜로 숫자가 찍혀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매매 관점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이 오늘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풍산입니다. 대표님 이제 나는 방산 쪽을 좀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방산주 대열에 풍산이 좀 뒤늦게 합류를 하는 것 같아요. 매매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풍산이라는 종목이 메리트 있는 종목임은 분명해요. 분명하지만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로 계약 체결이 된 거야 검토를 하겠다지 확정이 됐고 수출을 하겠다 체결을 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크라 지원을 하겠다. 선제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무기 수출을 좀 할 건데 이제 풍산이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짜 체결이 됐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튀어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발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매에 접근하기보다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나가는 그런 MOU 같은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야 굉장히 큰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확정 리스크가 지금 2024년도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사태들에 비춰봤었을 때 방사는 최근에 탈색이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오히려 저는 사이즈가 더 큰 LIG 덱스원 아니면 하나에어로 혹은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좀 강한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봤다가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고 풍산도 곁다리로 이제 단기적인 스켈핑 매매라든가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확실한 정보가 아니고서야 섣불리 덤비기보다는 좀 잘 살펴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풍선이 오늘 이제 은봉의 윗고리를 달게 됐는데 풍산보다는 방사는 대표적인 종목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을 오히려 조정 시 매수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기관 쪽에서 골라봤습니다. 콜마 B&H인데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소반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급을 또 보니까 6월 중순부터 기관이 좀 꾸준하게 매수를 했고 건기식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던데 기관 따라서 콜마 B&H 살만한 구간일까요? 혹시 건강기능식품 드시나요? 네. 저 먹어요. 드시고 계신데 드세요? 저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제품에 만든 회사가 어디지? 라고 봤었더니 콜마 B&H. 그러니까 한국 콜마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원자력발전소랑 합작해서 만든 민간 합작 기업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이렇게 출시 기업이 만들어졌고 18년 만에 매출이 6천억 원을 찍었어요. 그만큼 기술력, R&D 분야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호주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의약품까지 처리를 하는 굉장히 검증이 까다로운 곳에서도 검증을 받았던 곳인데 그렇다면 기업이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건강기능식품 이것이 잘 팔릴까를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인플레 압박이 있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의 지갑은 다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슈를 왜 받았었을까라고 봤었을 때 이쪽에서 지금 상하이 엑스포 참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그래도 그럼에도 계속 사람들은 사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고 이렇게 올리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18,000원이 뚫리고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21,000원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도 그렇고 다만 실적 회복이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1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겠지만 2분기, 3분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의 실적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콜마 B&H까지 저희가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한 총 8개 종목 가운데 대표님이 탑픽으로 꼽는 종목은 뭘까요? 저기에서는 사실은 지난주 방송에서 벌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꼽아보자면 저는 덴티움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등이기는 한데 매매 관점에서는 덴티움을 추천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주에 제가 6만 원의 매수가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틀 전, 이거래일 전에 6만 원을 아마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미 주가는 뭐... 그리고서 매수가를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8만 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고 그렇다라면 벌써 정보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을 봤었을 때 나머지 7종목 중에서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노이즈가 있는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잡음이 있는. 이게 임플란트 시장에서 2위를 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향 데이터에서 중국향으로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5월달 수출향 데이터를 보게 됐었을 때 루마니아향 수출도 굉장히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팔았을 때 그 단가라는 게 가격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결국엔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고 덴티움이라는 기초 체력이 좀 튼튼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젤 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미용기기라든가 아니면 임플란트 결국에는 고령화, 노령 섹터로 약간 분류가 되잖아요. 이쪽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과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만 5천 원이 10만 5천 원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보유하고서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설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1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도 결국에는 의료기기죠. 오늘 이제 6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임플란트 중국향 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쪽도 키워드가 수출이라는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선주는 유세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